세 번째 기억에 DEAD 얼마 전에 매니저가 놀랄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 속상하진 않으셨죠 전창 씨는 출연한 거 어떻게 되시기ى? 네.. 아... 이게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매니저와 제가 제가? 그러면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사치고 있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마음 써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창시는 저희 행사와 대단팀이 상해에서 정리할 거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들게 죄송하고 걱정 끼쳐드려서 많이 마음이 있습니다. 엄청 죄송합니다.